부산 지역 중진불자 미술작가로 구성된 향성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창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향성회는 지난 15일 부산 밀락동 써니갤러리에서 제1회 향성회 창립 전시회를 열고 줄탁동시를 부재로 20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향성회 초대회장 박선민 작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지역예술가 활동을 동요해온 양산 천성산 미타암 주지 동진스님이 자문을 맡고 박대련, 박선민, 장건조, 정광화 작가 등 25명의 회원이 참가해 6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